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참 이거 리포터 올리는 사람들 또는 뭐 이거 뉴스 올리는 사람들 진짜로 얄밉죠? 지금 보면은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왔던 이야기는 뭡니까? K-POP 인베이전의 시작가급 목표는 34만 5천원, 2024년에도 성장은 이어진다라고 해서 32만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완만해진 앨범 성장 곡성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은 없다 그러면서도 33만원짜리가 31만원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그렇죠? 16일 단 하루 만에 이 시간만 따지면은 24시간도 안 돼요. 이 시간 동안에 말이 확 바뀐 거예요. 이거 어설프지 않습니까? 아니 완만한 성장은 성장이 아니야? 완만한 성장은 돈은 못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을 좀 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연결되어 있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계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YP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지는 없어요. 근데 앨범 판매량이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도 놓고 보니까는 뭐 앨범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들을 놓고 보니까는 이게 뭐 아티스트들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스키지라든지 에스파 앨범 판매량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줄줄이 급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이거 기사를 보고 어저께 기사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참 역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냥 기자들의 글 하나에 이렇게 좌우되는구나. 참 어설픈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결국은 뭐예요? 성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죠. 왜 이렇게 성장하라고 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밀렸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좀 그래요. 욕을 할 수는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이 이렇든 어떻든 간에 하이브는 결국은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자락까지 다 버텼다라는 급격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하지 않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 달에도 야 추세가 전환이 될 거야 라는 액션을 보여줬다가 무너지니까 이게 혹시라도 여기서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겁먹고 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보여줬던 거가 이것과 보여줬던 거는 차이가 워낙에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끌어내렸던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겁이 나갖고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허브경제TV는 뭐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부터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에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0에서 50종목을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겁먹고 나서 매매를 안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투자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구간에서 또는 추세가 전환이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했을 때 저 허브경제TV는 또 열심히 매매해갖고 수익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시장을 분석을 하거나 아 나 여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또는 여기에서는 내가 과연 접근을 해도 될까? 이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하면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분들 저의 허브경제TV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해갖고 다섯 개에서 여섯 종목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계좌는 0원일 때 그분들의 계좌는 플러스 얼마가 되어 있겠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고 하시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오세요. 저 허브경제TV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 끝자락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물론 100%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100%가 있습니까? 근데 확률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때 챙겨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자서 버겁다 혼자서 어렵다 라고 하시면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